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새롭게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은 피치스롬 모니터라 해서 진짜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친구죠 한 마리만 꺼내 볼게요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애기지만은 아마 사람 속기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물릴 수도 있어요 자 베이비가 왔습니다 안녕 아이고 오 되게 날카롭다 근데 진짜 이쁘네요 야 라바 얼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눈이 굉장히 이뻐 가지고 성체가 돼도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육할 때 굉장히 좋은 모니터 중 하나예요 사바나 모니터 다음으로 이쁜 것 같아요 짜잔 오 자 두 번째로는 사바나 모니터가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바로 레드아이아머드 스킨크 친구들 엄청 많이 왔어요 짜잔 안녕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기 제가 댓글에도 링크로 사육 정보에 대한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개체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한번 반응 속도를 보도록 할게요 오 좋아요 이건 수영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영장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여기 또 있어요 안녕 짜잔 오 뭐야 얘네는 이렇게 뭉쳐있네 한 번에 잡아 봐야지 오이고 안녕 오이고 귀여워라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봐서 반응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꼴찌 누구냐 꼴찌 누구냐 어 너네 응 수고 자 이 친구가 꼴찌네요 꼬여요 자 대체적으로 건강한 친구들이 무사히 한국에 왔습니다 자 해서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홍보 영상이고요 추석 요번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할인 행사 많이 하기 때문에 소라계 레드아이아머드 스킨크 새로 입구된 피치스롬 모니터 해가지고 착한 가격에 분양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 이 친구 오 성격 보세요 사바나 모니터 오 비어리 드래곤도 있고요 안녕 안녕 블루통 스킨크도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레오파드 개코 크리스트 개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 아시죠 자 해서 토요일 저녁 생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 오 등겁거라 좋об chew 왜 Kwame agen 네 존cla ehkä 찾nan 아 아 아 아 наверное